사일런트..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결론데? 사일런트가... 제일 켈리 못쓰지 않나? 뭐 붕돼있는거 아니고서요? 에에엥 에엥 에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탄성 프리스크 뭐지? 치는구나. 아싸. 고통바로 컷. 고바. 세력 50일인데 블리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대신 아이고 아 엘리스트 두마리 잡아야 되는데 똥게임 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젠장도둘이 와아 내 똥공개가 나오는거 봐라 아이고 참말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 자 이런 무슨 듀엘을 넣었길래 가수가 열정 아 이거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스토킹 멈추어 스톱 스토킹 가방도 없는데 뭔 대단원이여 엔 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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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길고 레반드 사일런트가 너 힐을 촉촉하게 하리라 실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크리미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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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레 찔렸어 통도 아니고 카레 자상이다 총매다 아 이거 폭촉 15방어도 카드 왜 안쓴 행복한 꽃은 좋겠다 아 아 아 흠, 나는 행복합니다. 생꽃이라 행복합니다.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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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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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룬 문자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. 어차피 켈리로 방어도 쌀건데 패턴 파서 뭐하게 1번 경우 상대가 공격한다 2번 경우 상대가 공격 안한다 켈리면 둘다 그냥 방어도 싼 늙는건데 상관이 없어 기생충 예외 기생충 예외 기생충 예외 기생충 예외 기생충 예외 패턴 몰라도 된다 카드를 6장 뽑습니다 모고 플레이 질 만했어? 하지만 탄성 플라스크가 왼쪽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됐겠지 시간을 뜯올리는 힘 흠 아 흡혈 했어야 했는데 천사는 곱추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듣고 아드 빠따 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.. 하나도 안아픈데? 맨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맨 밑에 있네. 발 놀림. 아... 여기 있네. 빵... 통조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둠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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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이 너의 곁을 걷는다. 죽음을 맞이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투를 하면... 체력이 차는 것... 발돌림 넣어줘. 이 스타일은 발돌림이 필요해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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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.. 왠전... 미친... 이걸 패넷... 이걸 패넷... 이걸 패넷... 이걸 패넷... 발돌림 하나만... 발돌림 하나만... 더 줘. 근데 어떻게... 저... 닐리에서도 발돌림이 안 나오냐? 발돌림 하나 더 먹기... 유령의 영상 먹기... 난 둘 다... invisible... 하, 하, 하... Sche After Park는 반박자... Arthur... 왠전... playsmaym're harms... 이걸 후원을 해낸다. 아니 어제는 어제 맞나 어택당하더니 왓 미친 와 안 빠졌다 그래도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졌네 안 터져요 아이씨 병원이 함께여 병원 요거 오우 이걸 쏴다고 가스 쓰지마 아 쏴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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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연탄은 잘 막았네 그래도 이러면은 깎아 잡았고 슈펠로 풀피 되고 슈펠로 슈펠로 켈리 버스님이 일하신다. 버스는 역시 켈리 버스. 아 그냥 레디만 해도 되겠다. 뭐 어렵게 카드 쓰고 그래. 안 돼 내 행꽃. 안 돼 내 행꽃. 폭주 없어서 결국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안 돼 내 행꽃. 폭주 하나만 줘봐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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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..제비.. 제비랑 발돌림 이런거 다 안나오네 됐을 하면 이리울 수 없 Stefan 방 먼저, 방패 먼저는?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강 오스 강 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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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었어. 플러스 10팀 반타여야만 이기는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